징크옥사이드로 이루어진 징크크림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징크크림 효능을 보면 여드름 진정 여드름 흉터 및 여드름 자국에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선크림만 봐도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것 같은데 저런 효능이 있다고 하니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징크옥사이드를 베이스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징크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징크옥사이드라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크옥사이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징크옥사이드가 여드름 흉터와 여드름 자국 개선에 효과가 있고 여드름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이유는 징크옥사이드를 사용하면 징크옥사이드가 아무래도 파우더 성분이다 보니까 피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지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피지를 조절하죠 그래서 피지를 조절하기 때문에 여드름 유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크옥사이드라는 성분 자체가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발진이 생기면 사용하는 크림을 보면 징크옥사이드가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우리가 앞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크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잘 맞는 분들은 사용을 하셔도 좋고 잘 맞지 않고 징크옥사이드가 배합되어 있는 선크림을 사용하거나 징크옥사이드 크림을 사용할 때 여드름이 유발되거나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